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덜로미노 월 챔피언은 사포 신데라 왜 사포 신데라를 하냐고요 1번 미니언을 먹고 싶을 때만 먹을 수 있다 전 미니언 먹는 걸 정말 귀찮아 하거든요 뺏어 먹는 게 더 맛있어 원딜과의 상화비가 있었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부터 진지한데 패시브가 스택을 120스택 쌓을 시에 주문력이 15% 상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캡으로 35% 더 증가시키고 거기에 이제 서폰만 갈 수 있는 시야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면 주문력이 12% 증가하고 그것까지 해서 대충 60% 증가시키는 주문력 몰빵 신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! 하자!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줘 서포 신데라 나 이제 신데라 꽤 잘함 서포 신데라 지금 열판 가까이 해가지고 라인 밀어도 되지? 근데 이거 안 밀면은 신데라를 할 이유가 없어 그렇지 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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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앞에가 있긴 했는데 젊나 세긴하네 적 노스펠이라고? 근데 왜 우리는 빼고 말하지? 우리도 노스펠인데? 가자! 야아 절대 왜 오 됐네? 하지마아 오케이 칼리칼리칼리 내꺼야! 아우 이게 안먹힘 아우 먹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아아 X됐다 안녕 아직 포기하지마 신드라는 무슨 캐릭터? 구당캐 또 가는거 맞음? 갈가 너무 쎄다 너무 쎄다 어? 어? 맞았으면 할만했는데 맛있다 퀸 세다 스털 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olor 틴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서포터가 내가 먹으라고 줬다 임마 개웃기네 어디 신드라님 앞에서 카정을 하려고 해 그냥 근심해 흐흐흐흐흐 애기 있을 거 같애 가자아 뭐 잡쥬? 어어? 저리가 아유 실수 클릭 이씨 집 갈 수 있으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줘도 됨 안돼 거리 주지마 쌤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 잘했지 이 정도면은 내가 안 보여주면은 그냥 개같이 달려올 거 같았거든 어 이거 뭐냐? 흐흐흐흐흐흐흐 아까비 아까비 칠 칠 칠 칠 칠 문 박으려다가 못 박았는데 칠 칠 칠 칠 칠 칠 아이씨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어우 죽을 뻔 칠 칠 꾸웃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w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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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th west 스테터 신들아 완벽하게 완교하고 있는 중 랑 넌 신발 좀 가라 흐흐 아니 오늘은 갱 잘간다 생각했는데 시바를 한 척 한대 흐흐흐흐흐 아니 일단은 팔지 말고 그냥 사놔 팔고 계속 쌓아 아니 팔고 계속 쌓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어 이 미친놈임 이거 아니 이거 나는 좀 쫄지 말고 앞에 있어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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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을 못쓰겠어 혼자에서 받기만 해도 된대 어? 됐는데 이제 안됨 주문력 48 추가 물어서 말..뭘 빼야돼 가자 가자 이거 할만하다 마시고 동 좀 마시고 쭉? 양 처먹을려고 쓴거 맞음 몰라 씨 풍 하나 더 풍 어어? 먹었어 먹었어 나 죽었어 그렇지 퀄리라도 아 나 지금 주문력 흐흐흐흫 자 데캡으로 35% 경계완전속으로 12% 초월로 12% 15% 늘렸습니다 아우C 넘 눈 ä 오허 엌오오오.. 파이크.. 갈라아 attack 았마스도 와줘야 되는데... 왜 계속 미니열차 맞고 있으면 됐으면 이제 가져가냐 와! 어? 어어! 왜요 저음! 방금 개빡 딜 넣었는데? 와드 와 길봐라 왕컴 오오 와드 다 바꿔야겠다 왕컴 죽였쥬 먹자 먹자 그냥 암머스 가지 말고 그냥 이걸 먹어 먹어 길고야 나는 지금 만만하지 않아 주문력 1042 1100 저구로 끌어봐 호다 못 맞혔쥬어라 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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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! 와 이딜 이 미쳤는데 그러치 아이씨 하룬이 끝났어 5분만 더 버텨볼까? 주문력 더 올려야지 이게 말이 돼 쎘는데 아 완전 딜러인데 오늘 극후방까지 가는 신들 한번 해봤고요 50분 딱 갔으면은 1400 나왔는데 아쉽다 좀 데스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음 솔직히 조합이 좀 빡세가지고 승률? 괜찮네 45%나 됨 나이스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가 두둥